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체커미투로 갑니다. 오른팔과 소녀시랑플레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 게임은 말이죠. 누구더라 호또그씨가 만들어주셨고 이제 번역은 나기씨께서 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해보는 게임시랑플레이인데 잘해나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일단 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진짜 이번 저번주랑 저번주랑 저저번주는 그림방송만 해가지고 게임시랑플레이는 안한지 꽤 돼서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뭐 일단 해보도록 하죠. 감기도 아직 좀 남아있지만서도 벌써 점심시간인가? 그림체가 뭔가 있... 아니야. 4시간에 자버렸어. 맞나? 뭐 상관없나? 점심 먹어야지. 실사체네. 저기 너도 배가 고픈거니? 아 일어났다. 너 이름 뭐니? 알려줘. 또 자라고 왔네. 좀 뒤이어. 얜 정체가 뭐지? 이런 거를 왜 달고 살았니? 저런 게... 뭐가... 제목 그대로 오른팔과 소녀네요. 조금 괜찮을까? 네? 아, 아, 네. 니가... 사쿠라의 유우 맞니? 네, 맞는데요. 방과 후에 학교 뒤로 와줬으면 하는데... 네? 저, 저기... 당신은? 학교 뒤로 와주면 나에 대한 것도 포함해 전부 얘기해줄게. 반드시 와줘. 그럼. 저... 저기... 그게... 가버렸다. 그 사람 누구지? 학교 뒤라니 깡패한테 불러가는 것 같잖아. 뭐 상관없나? 아무튼 도시락 먹고 가야지. 아무튼이라니. 여주가 바보? 그런 손 같은... 그런 것 같고. 왜? 이불 누가 있어? 해악 아야나... 주먹이랑 놀고 있어. 밖에서 문 닫고. 이... 어이. 일어나, 사쿠라이. 아잇! 정말이지. 너는 정말 잠만 자는구나. 아... 선생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벌써 학교 끝나고 모두 돌아갔다오. 너도 빨리 집에 가라. 그럼 나도 이제 갈 테니까. 도전은 안 된다. 흐... 참... 그러게... 나도 뭐 학교에서 맨날 자지 마서도. 흠... 그럼 나도 집에 갈까? 아! 그러니 약속이 있었는데. 토절러서 학교 뒤로 가야 돼. 네. 이제 여기서 조작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오케이 오케이. 메뉴창이... 아 이거구나. 도구. 휴대전화. 아마 울릴 일은 없다가 무슨 소리지? 친구가 없나 아이가? 도시락도 혼자 먹는 것 같았고. 흠! 미신가, 교복, 속옷, 부적... 어! 흐흫...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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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입어, 입어, 입어... 아 입어져 있네? 흐흫... 아... 아... 어... 어... 일단 세이브 먼저 할 것 같다. 어... 어... 이런 것도 만들어놓고. 사람들 생각을 딱 읽는구만. 제작자분이. 음... 이 게임이 그... 번역해주신 나기님의 블로그에 가보니까. 흠... 기생수라는 그 만화를 모티브로 해서 이 게임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하던데. 음... 맞는 것 같긴 하네요. 비싼... 딱 봐도 비싸보이고. 벌써 돌아간 건가? 흠... 저 찾기는. 좀 돌아다녀 보지. 저... 저기... 늦어서 죄송합니다. 기다렸어요? 쩜쩜쩜. 응? 저기... 오른손. 헉! 엄청 예쁘네, 네 오른손. 헉! 저기... 당신은 대체? 나는 자체나마 쿄쿄. 쿄쿄쿄쿄쿄쿄쿄쿄. 어. 자기소개가 늦었네. 솔직히 말할게. 네 오른손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어. 슬렁슬렁. 어? 혹시... 아사카. 이 아이가 눈을 뜨는 걸 봐버리신 건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도 나이건 알 수 있어. 게다가... 아직 그것이 씌워진 지 얼마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씌워진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럼... 얘 여주는 뭐 이렇게 평온해? 씌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원래는 막...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막... 해결해야 되지 않아? 해결... 해결을 하야... 하려고 해야 되지 않아? 나도 가지고 있거든 그거. 허... 네? 지금 보여줄게. 어... 허... 히익... 놀랐니? 네 것은 아직 이렇게 되진 않은 모양이네. 아... 아... 어디서 그걸 손에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턴 주의하는 편이 좋아. 너의 그것을 노린 녀석들이 있어. 이미 나도 몇 번인가 그런 녀석들에게 노래줬었지? 그런 걸 노린 애들이 있어? 참... 침이 나쁘네 애들. 2주 전에 행방불명이 된 3번의 야마구치는 알고 있지? 아... 네. 그녀도 그걸 가지고 있었어. 애들이 왜 이렇게 저런 괴산한 걸 가지고 있어 애들이 많이. 그래서 그 녀석들에게 붙잡혔지. 지금쯤은 이미 상상조각이 나 있을 테지? 나 있을 테지? 어쨌든 조심해. 나는 사람을 구할 만큼 여유가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럼. 애들이 저런 걸 가지고 평온하게 있는 것도 그렇고. 저런 걸 노린 애들이 있는 것도 그렇고. 참... 오늘은 돌아가자. 오... 돌아가자. 문? 문에 들어가면 되나? 일단 세이브하고. 아... 여기네. 아니네? 여기도 아니었어. 여기... 여기 아니야? 아닌가? 그냥 돌아가면 되나? 그냥 이렇게 쭉 돌아가면 되는 건가? 아... 됐다. 됐다. 흠... 뭔가 게임이 이상한데. 잠깐만요. 지금. 화면이 살짝 옆으로 나온 것 같은데. 살짝 조정하고. 됐다. 느긋하게 걸었더니 이렇게 캄캄해졌네. 흠... 빨리 돌아가자. 그런 말을 들었으면 그냥 빨랑 가면 될 것이지. 뭐해가 이렇게 느긋해. 그런 말을 대놓고 들으면은. 막 불안해가지고. 원래는 좀 가든가 해야지. 여긴가? 아니야? 어디로 가야 돼? 어어어어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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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갑자기 이렇게 어둡스럽게 어어 으..아파라 허 슬롱슬롱 여..여긴 어디? 떨리지 않아 훙훙 하는 손이 뭐였지? 거짓말 거짓말이야 어떡하지? 점 점 점 아! 너의 그것을 노린 녀석들이 있어 이미 나도 몇 번인가 그런 녀석들에게 노려줬었지 거짓말 살아당할거야 도망쳐야돼 세이브 도망치다니 어디서 여기? 도망치다니 뭘 어디로 도망쳐 도망칠만한 곳이 있어야지 하든가 하지 복장 도구 어 없어 휴대전화 없어 저런 것까지 뺏고 오른손 미신과 교복 유혹하자 아 미안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뭘 이런 곳에서 어떻게 도망치면 되는 거지? 아 아파 오른손이 크크크한다 크크크한다 히익 히익 매번 눈이 나왔었는데 입은 입은 이제까지 본 적 없었어 뭔가 먹고 싶은 건가? 이런 상황에서 뭘 먹게 해줘 왠지 지금이라면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왜? 왜? 돌렸다 역시 이 아이 덕분에 평소보다 파래입니다 그런 게 있어? 먹을 건 없지만 물이라도 괜찮으려나?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건 확실한가? 역시 마셨구나 아 아 걔가 마셨 아팠 손이 엉? 깨 손이 빠졌어 어어? 어 어 어 어 라 어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물을 마셔서 빠진 탓이 그런 건가? 내가 원하 어? 어? 흐흐흐 팔이 움직여 아 이걸로 여기 구멍에다가 가자 들어가자 팔이 움직여 원격조조 아 쟤가 지키고 있네 여기서 팔로 갔다가 이거를 열쇠 그리고 되돌아가면 되나? 안 돌아가지는데? 안 돌아가지는데 먹을 것 이거 먹어서 파워 저기 가면은 분명 잡힐 거 아니야 한번 세이브 해봐봐 일단 세이브 표시도 그대로 되나? 이거 얼굴로? 아 얼굴로 되네? 표시가 손으로 안되네 손으로 세이브 표시나 할 줄 알았는데 쟤한테 가면 바로 막 황하고 와가지고 붙잡힐 것 같은데 불안한데 괜찮을라나 모르겠네 여기 다시 돌아가면 될 것이지 요 요 어어 깜짝아 내가 혹시나 했는데 역시 알았어 이렇게 될 거 알고 있었는데 이거 먹고 돌아가 왜 안 돌아가져 아 왜 여기 있어 해냈어 열쇠야 하지만 문 앞에 사람이 있었지 그걸 어떻게 알았는데 어쩌지 이래서 나갈 수가 없어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뭐 그래서 뭐 어어 깜짝아 쟀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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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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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쟀어 왜 거기 숨어 그냥 튀지 어떻게 해서든 행동 패턴을 보자 올라가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올라가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ientôt 여기 여기 나 이런거 너무 싫어 쟀어 아 안돼 안돼 이거 뭐 어떻게 다른 로커허도 숨을수가 있나 해볼까 이런데 숨어 안돼 안돼 아 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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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바로 어! 안 들켰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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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켰네? 뭐지? 왼쪽 오른쪽 왼쪽 가고 쭉쭉쭉 가서 왼쪽 오른쪽 잠깐만 일단 올라간 다음에 바로 쭉 나이스! 바로! 여기서 오른쪽을 본다면 바로 가자 오른쪽을 보면 바로 가 아! 갈 수 있었는데 살짝 멈축해가지고 형아 지금 이거 하고 있어 잠깐만 이거 끝나면 알려줄게 알았어 가있어 해줘 빨리 해줄게 일단 나와서 기다렸다가 갑축치는 진짜 싫은데 이렇게 하는거 난 갑축치 질고 이렇게 막 도망다니면서 뭐 해야되면 싫고 아냐아냐아냐 늦었어 늦었어 안돼 안돼 빠르게 빠르게 가야돼 가면 바로 쭉! 어! 나이스! 숨어! 바로! 쭉! 나이스! 하! 세이브 안돼? 아아 아아 멈쭉! 멈쭉! 하믄! 아! 무서워 떼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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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겨! 일단 일단 세이브! 일단 세이브! 어! 여기로 있대 들어가! 잠겨있고 여기로있고 들어가라니까! 잠겨있고 여기로있고 들어가라니까! 어? 자동차 출입구인거같다 어! 자동차 NG소리가 들려! 타! 들어가! 엉? 내가 움직이는건줄 알았는데 뚜..뚜군뚜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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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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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나가면 안 돼? 나쁜 그대로 나가지 왜 이거 뭐야 어 뭐 있다 아닌가? 뭐 반짝이지 않았나? 열쇠구멍이 없다 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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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뭔가 뒤에 일단 여기로 어 뭐지 제가 일단 세이브 잠깐만요 저 전화와서 잠깐만 갔다 올게요 여보세요 응 안 먹었어 응 먹었어 네가 잘해본다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네 죄송합니다 잠깐 갔다 왔어요 왜 방송 이런거 실황 플레이할 때만 이렇게 전화하고 막 누가 와가지고 뭐 뭐라뭐라 하고 하는지 모르겠어 어 어쨌든 계속 가보도록 하죠 이게 뭐지 근데? 이거 숫자인가? 잠깐만 11 10 10 10 10 뭐 뭐 뭐지? 잠깐만 돌아비를 이게 뭐지? 1 1A A 어 10 이건 저건 11 같은데 이거 A같이 생긴건 뭐야 저거 뭐지 0인가? 10 10 10 A A A랑 비슷하게 생긴가 있나? A랑 비슷하게 생긴 숫자가 있나? 이거? 10 10 1 7 아닌데 저게 뭐야 10 10 뭔지 모르겠는데 뭐지? 1 1 A A A가 아닌가? 뭐지? 1 2 1 2 3 1 1 1 뭐지? 1 이거 핵인가? 횟수인가? 저거 긋는 횟수인가? 1 2 1 1 2 1 2 2 1 1 1 2 1 1 2 1 2 2 2 2 1 2 3 2 같은 것도. 뭐지? 뭐지? 의미를 모르겠는데? 잠깐만. 잠깐 돌아가 봐. 왜 안 돌아와. 10. 에? 에? 이게 뭐, 뭔 소리야? 에이. 11. 10. 11. 12. 1. 8. 이게 뭔 소리지? 아이 저, 이런 식으로 해서 뭘 어떻게 할라구? 1, 2, 2, 3, 4, 2, 4, 1 뭐지? 나오는 획수인가?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아닌데? 하나, 둘, 하나 어? 하나, 하나, 둘 아닌데? 뭐지? 이런식의, 이런식의, 이런식으로 수시킥기를 풀라고 던지지면 뭘 어떻게 알아? 뭔가 단서라도 있어야지 난 이런식의, 난 이런식의 게임을 원한게 아닌데 괜히 했나봐, 이 게임이 내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게임이 어? 어? 진전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하지? 복장 미신과, 교복, 수고, 부적 어 뭐지? 이거 의자도 뭔가 관계가 있나? 밧줄 밧줄 다리? 밧줄과 다리? 뭐지? 밧줄 같아 보이는데, 아닌가? 밧줄 묶여있는거에, 사람 매달린 사람 다리에 의자? 의자 의자 의자의 테레비 의자의 다리 갯수? 의자의 다리 하나, 둘, 셋, 넷, 그럼 의자의 다리 보면은? 뭐? 아니, 뭔소리 이 의자가 뭔가 관계있을 것 같긴 한데 의자를 테레비에서 정면으로 보고 의자 의자 다리는 4개지 4개 다리 의자는 하나 다리는 4개 의자는 하나 다리는 4개 의자 다리와 테레비의 합 어? 뭐 보지? 잠깐만 의자의 갯수 하나 다리의 갯수 4개 마지막에 있는건 TV를 아, 의자랑 TV를 옆에서 본 것 같은데 느낌이 0 아닌가? 의자의 다리 의자 하나 다리의 갯수 4개 그냥 하나씩 하나씩 다 해볼까? 아니야 어차피 나처럼 머리 못쓴 애한테는 이런게 이런 방식이 짱인데 뭐 아니면 의자, 다리 그런게 아예 틀렸나? 뭐지? 아니고 의자의 다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같은데 저거 저거 의자잖아 저거 다리 말하는거 아닌가? 그리고 옆에서 본 장면 뭐지? 아니야 의자 다리 옆에서 보고 정면에서 본 의자 다리 그런건가? 정면에서 본 의자 다리 뭐 그런거? 아니 그러면 별로 상관이 없잖아 하나 둘 삼 설마 하나 둘 삼이라던가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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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이 될 리가 없지 어 음 안되겠어 이거 물이야 흐흐 이건 물이다 아 망했다 예 그런거를 일단은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것도 딱 시간이 아슬아슬하게 됐기 때문에 예 일단은 녹화는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 다른 파트에서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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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